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지그재그 내 인생 245년 이제 6년이 지나서 251년입니다 네 1년씩 6분이죠 그죠 네 봉제 숙련공의 이야기 이은희입니다 2020년 경자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1이라는 숫자가 주는 두근거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제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종소리를 꼭 듣고야 말겠다며 졸린 눈을 비벼가며 버티던 딸아의 일을 보면서 어릴 적 내 모습이 생각나서 입가에 미소가 걸렸답니다 네 제아의 종소리와 함께 지난해의 반성과 그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다짐을 했는데요 올해는 거창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켜나가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라디오 금천을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올 한해 건강하시고요 또 꽉 찬 1년을 알차게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 금천 포포즈 이은희입니다 지그재그 내 인생 245년 봉제 숙련공의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그재그 내 인생 251년 봉제 숙련공의 이야기 두 번째 릴레이 주자를 모셨는데요 봉제 48년 경력의 김용자님을 모시고 소중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았어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네 새해 들어서 뭐 어떻게 해돋이를 보러 갔다 오셨다거나 아니 올해는 못 갔어요 아 못 가셨군요 감기가 들어서 집에서 쉬었어요 아 저도요 감기가 들어서 12월 달에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감기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연말과 새해 초를 이불과 함께 방바닥에 엑스레이 찍으면서 보냈어요 네 약도 무지하게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지금은 괜찮으시죠? 네 조금 목이 좀 잠겼어요 네 저도 그래요 얘기 좀 길더라고요 감기가 네 많이 길게 많이 걸려요 아 네 모쪼록 올해 감기 첫 방으로 날리셨으니까 네 올 한 해 1년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 1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11월에 지그재그 봉제 수다방 6인방에 모여서 첫 방송을 하셨죠 저희 라디오 금천 사무실에서 아주 사무실이 꽉 차게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 했는데요 방송 마치고 나서 소감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아 예 저는 우리 6명 중에 두 분이 두 친구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마음이 잘 맞아서 그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지 않고 옛날에 봤던 사람들처럼 너무 잘 통하고 즐겁게 보냈어요 아 처음 방송이라 떨렸는데 동료들이 있어서 힘이 됐어요 네 아무래도 같은 일을 같은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좀 더 친근감이 많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같이 지냈던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이셔서 그날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도 대화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했죠 식사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47년 경력이라고 지금 TV에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나서 48년이에요 그렇죠? 네 맞네요 네 너무 오래됐어요 거의 제 나이와 비슷하고 우리 진숙쌤 나이보다는 좀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그게 축하받을 일일까요? 그럼요 상을 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직종을 이렇게 오래도록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네 지난 12월에 47년 경력을 바탕으로 아주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서 금날에 아트홀의 전시회를 열어주셨는데요 전시회 준비를 하시면서 좀 많이 어려웠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좀 행복했거나 좋았던 기억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점은 이게 정말 작품이 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작품을 해봤다고 괜한 걱정을 하셨네요 아니 그래도 감히 무슨 작품을 하겠다고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좀 그랬었어요 힘들었어요 네 모이어서 같이 같은 직업에 종사하시는 오래된 경력을 가지신 거의 직장 동료분들하고 같이 하셨는데 하시면서 같이 함께한 작업의 과정이 저는 행복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행복했어요 그때는 그렇죠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48년 47년간 같은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이런 전시회나 이런 거를 가지신 일이 지금 처음이셨죠 처음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시고 나서는 하고 나서는 이제 이게 작품이 제대로 돼서 사람들이 이걸 뭘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해보니까 보통 못하지 않으셨어요 네 다음에 또 해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네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네 잘할 수 있다기보다 좀 생각해서 좀 잘 만들어 보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경험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우려 작품이 제대로 나올까 하는 우려가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이셨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작업하는 과정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점이고 그렇죠 네 남편들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네 별 관심 없고 과연 무슨 작품을 무슨 작품을 네가 해 이런 식이죠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그거 봉제해가지고 무슨 작품이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나중에는 좀 나중에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거기 전시회도 못 와봤고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저기 밥상에 나왔을 때 한국인의 밥상에 나왔을 때 아 진짜야? 이러더라고요 역시 공중파구나 아 진짜야? 진짜 나왔어? 이러면서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네 방송은 같이 보셨어요? 네 같이 봤어요 아 그날은 늦게 오는 날 항상 늦게 오는데 그날 일찍 왔더라고요 아 같이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웃기가 네 좀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여섯 분의 봉제 장인들이 그 작품들을 보니까 그 삶이 시로 또는 그림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떤 작품을 출품하신 거는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려서 저 작품이 나갔는데요 네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좀 다른 동료들보다 좀 많이 했어요 네 처음에 올라와서 제가 가발을 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운동화도 만들었고 아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내가 한 거죠 네 네 인형도 만들었고 이제 제일 길게 한 게 옷이었어요 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은 좀 아파서 쉬고 있습니다 아 아프시구나 네 직업병이죠 팔이 양쪽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네 미싱을 많이 돌리시고 하셔서 네 미싱하고 이렇게 막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니까 네 원단이 상당히 무게가 있죠 네 그리고 겨울에 겨울 겨울에 다운 같은 거 네 네 진짜 잘하는 사람 보면 아니 그걸 참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 같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걱정이 돼요 저걸 어떻게 만들까 이제는 제가 쉬고 있으니까 네 아 힘들겠다 그 사람들이 뭔지 생각이 돼요 진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48년 이런 세월을 했으니 그러게요 아플만도 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작품 소개에서 보거나 이제 작품 위에 보면 이제 문구를 하나씩 적어 놓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다면 어디에 언제 어디에서 근무하셨던 누구일까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네 뭐 의지할 것 없이 그렇게 지낼 때 네 같이 입사를 해서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이종님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아 왜냐면 네 이 친구는 내가 몇 살 때 만나셨어요 열일곱 살이 만났죠 열일곱 네 그러니까 자매 친자매 같았어요 그렇죠 제가 자고 이제 휴일 날 네 자고 일어나면 제가 이제 내일 빨리 할 걸 딱 벗어놓잖아요 이제 일을 한 거를 네 그러면 그걸 나도 모르게 일찍 일어나서 다 빨아서 널어놓고 너무 고맙고 보고 싶고 그런 친구예요 언제 헤어지셨어요 헤어진 거는 이제 결혼하려고 했을 때 누가 제가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서 아 저기 직장을 떠나다 보니까 아 연락을 했었는데 언젠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어디쯤 살고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전혀 저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막 이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져보기도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뭐 우리는 평인이니까 안 나오겠지 한국인의 밥상 보셨으면 연락하셨을 만도 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으면 남편이 이름을 알 정도예요 야 이종님이한테 전화 오겠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면 오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아 근데 날 기억하고 있을런지 저도 나만큼이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우선 내 그리움 먼저 띄워보시죠 어 어떻게 종이 막 정님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정말 보고 싶다 그때 너 아니었으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건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받은 것만 생각나고 그렇네 보고 싶다 다음에 이제 이 방송을 뭐 안 듣겠지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볼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혹시라도 어떻게 연이 닿아서 이종임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네이버에 라디오 금천이라고 치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김용자 선생님과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정말 고맙죠 진짜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변했나 어떻게 살고 있나 그렇죠 같이 차 한잔 밥 한 번 꼭 먹고 싶고 네 열일곱에 만나셨으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굉장히 많이 오래 남잖아요 사춘기 때 그 감수성 예민할 때 만났던 친구이기 때문에 더 가슴에 남고 노래도 이때 들었던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은 진짜 죽을 때까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종임 씨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거나 한국인의 밥상을 보시더라도 김용자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니까요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이 이종임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일 어떤 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태로웠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위태로웠다 일을 하면서 이틀 없다기보다 네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아니 저 다른 건 없고요 네 다른 나에게 큰 상처가 있어요 아 제가 아이가 둘이었는데요 네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요 이거는 가슴에 담고 살지 아 어떤 아이가 둘 있었는데 네 큰아이를 먼저 보냈어요 아 아 그래서 이틀 없다기보다 이제 그게 사고였나요 항상 네 사고로 세월은 많이 흘렀어요 많이 뭐 세월이 희석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자식인지라 네 가슴이 항상 묻고 사는데 네 누구한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여기 와서 내가 아 근데 이런 기억들은 자꾸 풀어야지 내 안에 진하게 뭉쳐져 있던 게 옅어진대요 근데 그게 잘 안되시죠 잘 안되시죠 이름조차도 들으면 이게 묵묵하고 내 입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30년이 넘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희석이 되긴 했지만 네 서로가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아이에 대해서 근데 이제 동료들이 네 묻잖아요 네 어떻게 애 하나만 낳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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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면 그게 아닌데 그리고 딸들 자랑하잖아요 네 그러면 따님이셨나요 네 이제 큰 딸이고 아이고 작은 애가 아들인데 응 그러면 나도 딸이 있었는데 속으로만 그렇죠 속으로만 요태 또 딸들이 다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굉장히 얘기할 때마다 근데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네 왜 바보처럼 애 하나 더 못 낳고 그랬냐고 그러면 어 그래 나 재주가 없어서 그러고 말지만 돌아서서 갈 때는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 진짜 세상 살면서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줄도 몰랐네 그래도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나면 내가 마음이 편할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말은 그럴게요 그래요 위로를 드려야 됩니다 다음 생에서는 꼭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컸으면 아마 잘못 컸을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좋잖아요 제가 보내고 나서 항상 개모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난 개모였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잘해 주지를 못해서 그 당시는 또 잘 살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애들 키울 때 벌써 40년 전이니까 다음 생에서는 정말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위태로운 순간을 다 이겨내시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가볼까요 너무 네 또 한 또 이제 자식들 낳았을 때 둘 낳았을 때 네 그때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었죠 지금 역시 그 자식을 보고 사는 그 마음이 행복하듯이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더 행복한 게 네 아들이 장가를 가서 손주 손녀 손녀 예쁜 짓 하고 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도 아드님이 이제 결혼하셔서 손녀를 낳아줘서 네 기쁨이 더 배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사랑 모두 손녀분한테 다 쏟아 부어주시고요 네 역시 뭐 없던 게 생기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쁨인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없던 거잖아요 네 저에게는 진짜 정말 기쁜 일이에요 네 세상에 없던 게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네 없던 게 생기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행복한 거 남편을 만났을 때 글쎄요 그냥 남편 만났을 때는 물론 좋아서 만났겠지만 네 뭐 이 사람이 나 하나는 책임져 주겠지 아 이런 생각으로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뜨거운 사랑 네 그런 거보다는 우리는 연애를 해서 부산 남편은 부산 나는 원지에 있었어요 어머 어머 장거리 연애하셨네요 네 원지에 있었어요 1년 동안 몇 번 만나지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 좋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럼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25살이었어요 아 25 네 진짜 꽃다운 나이 하셨네요 네 근데 그때 당시로 봤을 땐 좀 늦은 나이 아니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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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25 넘어가면 노처너라 그러고 그렇죠 그랬었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를 비교해보니까 그래요 네 네 네 좋은 얘기합시다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26일 날 방영이 됐죠. 2019년의 마무리를 아주 대단한 KBS의 한국인의 밥상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봉절 숙련곡 요긴방의 이야기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정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사람 사는 이야기 따뜻하게 많이 비춰져서 상당히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모르게 좀 울컥한 마음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저도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6인방의 이야깃거리가 또 그리고 또 추억이 한 켜 더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어떠셨어요? 분위기 이렇게 처음에 등장할 때 어벤져스 같더라고요. 여섯 분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신데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추억의 골목이라고 한번 이렇게 싹 돌아봤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는 추억이 없어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저기 성동구 하양동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성동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동구 하양동으로 갔어요. 저는. 그럼 언제 이쪽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서 여기 왔죠. 그럼 25살 이후로? 그렇죠. 아니 애들 부산에서 살면서 키우다가 한 35, 36살에나 왔을래나 그때부터 여기서 있었죠. 계속.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쪽에 자리를 잡으시고. 그리고서 봉지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을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한국인의 밥상도 하게 됐고. 그런데 먹는 거 추억은 이 친구들이 다 잘 알지. 그렇겠죠.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또 잘하더라고요. 주부들이라서 그런지. 맛있게 잘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게요. 짜장 떡볶이랑 야채 많이 넣은 곱창이랑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게 추억의 음식이거든요. 예전에는 저희 학교 다 할 때 분식집에 가면 짜장 떡볶이, 그냥 떡볶이, 즉석 떡볶이 해서 이렇게 골고루 팔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짜장 떡볶이는 그날 처음 봤어요. 이제 짜장 떡볶이 한 애가 제 친구거든요. 친한 친구거든. 그런데 친구라고 한 번 해주지도 않더니 그날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했죠. 요새는 짜장 떡볶이 같은 게 있나요? 못 봤어요. 저는. 좀 더 많이 다양해지긴 했는데 좀 드물어요. 그렇죠? 카레 떡볶이나 이런 거는 좀 있는데. 카레는 있는데. 짜장 떡볶이는 좀 진짜 맛있어 보여서 저도 추억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야채 곱창도 그렇고요. 20대 때 왜 회사에서 퇴근하면 어떤 역에서 내리면 역의 골목이 전부 다 곱창, 볶음 이렇게 있어서 퇴근하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고픈베의 배를 채워가면서 한 잔 했던지요. 얼마나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거 다 먹고 밥 볶아 먹잖아요. 그럼 그 누룽지 박박 긁어가면서 먹는 게 얼마나 맛있던지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먹었었죠. 요새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용전 선생님께서는 이쪽 금방의 먹거리의 추억은 네. 그런 건 없어요. 없지만 그때로 17, 18, 20대 초반으로 돌아갔었을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더니 요즘은 그냥 길거리에서 그런 걸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저기 휴게소 가면은 감자, 통감자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굴려가지고서 조글조글 헤져가면서 설탕 뿌려 먹는 거요. 그걸 참 많이 먹었거든요. 일하다가 이렇게 나오면 골목에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서 그걸 하고 계셨어요.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양동이에요. 하양동. 네. 그럼 하양동은 그쪽이 그게 특화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냥 일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도 또 그걸 먹게 되거든요. 이제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골목을 보면 그런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럼 그걸 또 사 먹고 친구들과 깔깔거든요. 휴게소나 가야. 요즘은 휴게소 가야 있더라고요.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없으세요? 글쎄요. 뭐 딱히 뭐 붕어빵 뭐 이런 거는 지금도 아니니까. 지금도 있으니까. 없어졌다기보다 뭐 그런 거였어요. 떡볶이 뭐 붕어빵 이런 거였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네.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휴게소 가시면 감자 통구이는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사 먹어요. 꼭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요. 휴게소 들릴 때마다 한 번씩 사 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선생님 지금 화양동에서 첫 근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저는 전라남도 영암이에요. 영암. 영암? 네. 영암이에요. 영암아리랑? 네. 아. 좋은 곳이에요. 네. 영암이시구나. 네. 영암. 영암에서 사시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취직이 돼서 오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쪽에는 어떤 계기로 서울로 취직이 된 건가요? 아시는 분이 계셨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 저기 집에 저기 돈이 없어 고등학교 못 가고 그랬을 경우에 집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먼저 서울에 가는 언니들이 옛날에는 공장에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와서 이렇게 모집을 해가는 거예요. 아. 몇 사람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언니 친언니하고 둘이. 아. 친언니가 먼저 상영하셨나요? 아니. 다른 동네 언니가 갔는데 친언니하고 같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도 혼자 올라오지 않으셔서. 그래도 우리하고 살았으면 좋았죠. 언니분도 잘 살고 계시죠? 네. 잘 살고 있죠. 당연히. 네. 어려서 같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서울 생활을 같이 하셔서 우애가 더 깊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지금도 우리는 남매가 많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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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매가 많아서. 몇 남 몇 녀세요? 우리는 2남 7녀였어요. 2남 7녀. 네. 2남 7녀 그때는 뭐 괜찮았죠. 보통. 보통. 네. 2남 7녀. 저희 어머니도 7남매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보통 7, 8남매는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 더. 네. 저는 더 많고. 7년이니까. 어머니. 7공주라고 그랬어요. 네. 7공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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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건드린다는 7공주.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의 화양으로 처음에 올라오셔서 이제 생활을 하시고. 그런데 그때 처음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셨어요? 가발을 했어요. 가발. 가발. 네. 그때 처음 했던 게 가발. 한 4, 5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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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3, 4년 했을래요. 3, 4년 하고 그 뒤에 하신 게? 네. 신발하고 인형을 만들었었죠. 아. 신발하고. 그게 다 화양리에서 하셨던 건가요? 신발은 부산에서 했어요. 아. 역시. 신발은 부산이죠. 네. 부산에서 했고. 인형도 거기서 했고. 인형도 부산? 네. 하양리에서는 가발만 하고. 옷은 이제 서울에 와서. 아. 옷은? 아니. 부산에서도 신발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옷을 시작했지만 정장이나 이런 건 한 게 아니고 잠바. 잠바. 수출하는 잠바. 솜 넣어가지고 하는 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패딩. 패딩인데 옛날에는 이제 솜을 넣어가지고 해서 만들었던 기억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서울에서 계속 사시다가 결혼하시면서 부산으로 내려가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서울에서 그러면 2017년에서 25가지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서울, 부산 찍고 그다음에 원주도 아까 잠깐 계셨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원주에서 일하다가 남편하고 이제 교제해서 결혼하고 부산 가서 살다가 다시 서울을 왔죠. 아. 그리고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다시 서울로 입성을 하시게 되신 거네요. 네. 고된 서울 살이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그 산업의 역군으로 불리면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오롯이 다 이제 우리 그 어린 어린 우리 언니들이 다 짊어지고 갔는데요. 어. 그 세월을 견디고 또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다시 생각해보면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감회가 짙고 아주 깊을 듯합니다. 네. 그렇죠. 어. 근데 제가 또 묻고 싶은 거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갑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다시 이제 학교 다녔던 시절로 가고 싶죠. 아. 학교 다녔던 시절. 네. 그때는 이제 만약에 집이 못 살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지만 그때 가서 내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서 좀 많이 배워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 아. 선생님. 근데 이제 딱 그 용모 자체가 선생님 스타일이시라서. 그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렇죠. 결혼해서도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뭐 못 배운 며느리 데려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친구분들한테 소개할 때는 꼭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선생이라면서 학교 선생이다. 지금 진짜 선생님 되셨어요. 아. 동자 선생님. 같은 일을 한 48년 정도 하시면. 그러니까요. 장인이 됩니다. 장인. 네. 선생님 진짜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실력을 학교 다닐 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다. 네.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봉제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그대로. 꿈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네. 좀 그렇게 배워서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꿈이었죠. 꿈인지 이제 뭐 생각이죠. 네. 지금부터라도 이제 다른 분들 모아놓고 가르쳐 주시면 선생님이세요. 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네. 올해부터는. 네. 기회만 있으면 할 거예요. 작년에 좀 다져놓으셨으니까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꽃 같은 10대 또 20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또 고된 작업 그때는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철회도 많이 하셨죠.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 보면 그때 회고록이나 이런 거 보면 구로공단에 오징어배가 떴다라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밤새 불이 켜져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예를 들으니까. 그래서 철회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뜨거운 20대 아까도 이제 사랑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남편은 네. 그 저기 친구가 같이 근무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오빠를 소개하고 싶었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경상도에 저는 전라도잖아요. 경상도에 안동에서 좀 더 들어가서 청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사과 유명하잖아요. 네. 청성 사과 유명하죠. 그때 그냥 자기 뭘 놔두고 갔으니까 자기 오빠 결혼하는데 뭘 놔두고 갔으니까 그닥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 좀 꼭 갖다 줘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청성까지? 네. 저기 안동에 안동역까지. 안동역까지? 선생님 어디 계셨는데요? 원주에 있었죠. 그때가. 원주에서 안동까지? 네. 그때는 차도 그렇게 빨리 가지도 않았어요. 안행열차. 중앙선인가 뭐 이런 건데요. 대단히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담스러운 부탁이셨는데. 그렇죠. 근데도 그걸 이제 자기 사촌 오빠가 지금의 우리 시숙이에요. 네. 사촌 오빠가. 사촌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선물 사는데 깜빡 입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수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물을 놔두고 갔는데 꼭 좀 갖다다 와 이러니까. 그걸 거절 못하고 갔어요. 밤차 타고 밤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배려 깊으시다니까.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만난 게 남편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 부탁을 한 친구의 오빠? 네. 사촌 오빠. 이제 육천 오빠죠. 육천 오빠. 육천 오빠. 우리 남편이 육천 오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는 생각은 안 했었겠죠. 자기 오빠가 또 한 분이 있으니까 소개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올라왔다 하면은 관심들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관심이 가져졌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자기 동생한테 주소 좀 가르쳐달라. 아 그 육천 오빠가? 네. 역시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니까요. 주소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네. 이제 팬파를 좀 쭉 하다가. 또 이제 친구가 뭐 어디 만나러 가야 된다 이러면 같이 따라가서 그 사람도 봤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또 또 서울 원주까지도 자주 오셨겠어요. 네. 남편이 찾아왔고. 그렇죠. 그 사람도 그때는. 뜻이 여기 있는데 오지. 얼마나 멀어도 오시죠. 어려웠어도 야근을 하고도 주야관을 했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면. 끝나고 바로 열차 타고 올라왔다가 만나보고 얼굴만 살짝 보고 또 내려가고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네. 둘과 만나봤자 뭐 한 일곱, 여덟 번 만났을래나. 그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통해한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팬파를 주고 받으시면서 이제 서로의 속내는 다 터놓고 또 얼굴도 받겠다. 그렇죠. 네. 요새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SNS나 뭐. 그렇죠. 그런 거 해도 막 요새 막 데이트 사귀니 뭐 이런 것도 많이 당하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얼굴은 뱉고. 이제 마음에 들어서 팬팔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서로의 마음은 다 확인을 했고. 뭐 자주 안 만나도. 자주 안 만났기 때문에 그 절실함과 뜨거운 감정은 더 배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만날 때 경주. 경주. 이제 중간쯤 만나기로. 이제 부산까지 갔다 오기엔 너무 멀고. 너무 멀죠. 네. 경주에서 만나서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 부산을 가면 그 사람은 또 한 번 또 원주로 오고. 그랬었어요. 멋졌네요. 네. 그렇게 시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진짜 그럼 첫사랑? 저는 첫사랑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또 여기서 또 보시네요. 첫사랑과 이루어진 한 커플이. 모르죠. 그 사람도 또 첫사랑인지는 그건 모르지. 그 사람 첫사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 첫사랑이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행복하시죠? 그냥 그래요. 세월 이만큼 흘렀는데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건데.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믿고 사는 거죠. 그 성실한 사람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셔야 될 이유가 되시고요. 요새는 그렇더라고요. 뭐 로또가 맞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녁 반찬에 진짜 간이 잘 맞춰진 시금치 하나에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로지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살아요. 그러니까요. 얼굴이 딱 그렇게 편안하세요. 감기를 지금 1년 내내 앓고 계신데요. 네. 그러니까요. 해가 밖에도 안 났네. 그러게요. 제가 아까 또 질문 드린 건데요. 작년에 진행된 지그재그 봉제 수다방 프로젝트가 올해 또 계획이 있으신지? 네. 엊그저께 미팅을 했는데요. 네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또 똑같은 건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걸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미팅은 하셨고 또 다른 이제 작업할… 네. 장소도 또 섭외가 돼야 되고. 그렇죠. 장소가 중요해요. 네. 그게 중요해요. 먼저 했을 때는 일하는 공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 동생한테 많이 피해를 주고 일도 못하게 하고 이랬던 게 장소가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또 좋은 작품도 많이 나올까요? 봉제는 특히나 이제 그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니까. 미팅이 있어야 되고 일단. 어떤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되니까. 네.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공간이 어떻게 잘 활용이 해결이 돼서. 해본다고는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리님이. 네. 그래서 좀 다른 분들. 그러니까 여섯 분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저희 같은 알못들. 미싱 알못들을 좀 데리고.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네. 가르쳐주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미싱 진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에 한 10번 정도 나가서. 아. 그러셨어요. 조그마한 파우치, 가방 이런 거 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 또 다른 것도 만들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김용전 선생님 같은 분이 좀 많이 사회에 좀 많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주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아. 예. 48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재나애랑 비슷한 세월에 걸쳐서 봉제를 하시면서 지금 봉제 장인 그리고 또 예술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십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 그 이종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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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고 가장 또 기억에 보고 싶은 분이고 하시긴 하시지만 한 분을 더 꼽아보시라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그냥 한 분이 아니고요. 네. 이종임님하고 같이. 아 같이. 이제 저희들이 저기 천호동에서 하향리에서 이런 일이라는 게 또 이렇게 옮겨가면서도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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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회사에 있으면 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데로 가서 더 하고. 그렇죠. 그렇죠. 월급도 좀 더 받기 위해서 가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호동에 가서 일을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거기도 또 칠공주예요. 그 천호동을 들썩들썩하게 한 칠공주. 칠공주인데 그 아이들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러면 호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생각이 날려나. 가물가물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분. 그때 천호동 어떤 어떤 업체에서 같이 일했던 누구누구야라고. 네. 은성시럽이라는 가발 공장이었어요. 은성시럽 가발 공장. 그런데 나이 또래는 한 살 차이에서 이렇게 동갑내기였는데. 네. 네.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때가 아마 22살. 2살에 3살. 연도는 정확히 어떤 연도십니까? 무척 그건 잘 모르겠네요. 몇 년.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 22 때 몇 년도였어요? 그러니까 17에 72년이었으니까. 17에 72년이니까. 75. 5년이 몇 년이 지난 거죠? 5년? 5년 지난 거죠? 5년 지난 건가요? 그러면은 77년? 77년이었나? 1977년쯤. 네. 은성시럽. 천호동에 있는. 네. 천호동에 있는 은성시럽이에요. 그래서 가발을 만든. 거기에서 만들었던 옥부니. 옥부니. 순옥이. 순옥이.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불러드려서. 아, 근데. 그 생각. 종림이가 있었고요. 네. 이종님이. 같이 계셨고. 네. 같이 계셨고. 형심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많이 친했었죠. 형. 네. 형심. 형자, 심자. 네. 형심이. 여튼 여기에. 순금이. 하나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저까지 7명. 혹시 사진 갖고 계세요? 사진 있어요. 집에에는. 집에 있으세요? 찍어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우리 등산 가서 찍은 사진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 방송 올리면서. 거기다 사진도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럴게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같은 방에 있는 거기다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제가 가서 찾아서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시면 저희도 좀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그래도 안 만나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 아이들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는 굉장한 행복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애들을 그냥 생각할 시간조차 없고. 그렇죠. 그랬을 건데. 일상에 묻혀서 살다 보면. 한 지금 77년이면은. 한 43년 전? 40년 전? 43년 전?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계산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서? 진짜 오래된 시간인데. 그런데. 지금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못 보더라도. 다들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러게요.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수단이 원활하게. 그렇죠. 공유가 되고. SNS나 이런 게 있었으면. 아직도 이분들 소식을 잘 접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당시는 정말 편지나 그냥 일반 전화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못 만나죠. 못 만나죠. 한 번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헤어지면. 편지 안 하면 못 만나고. 또 편지도 자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또 잊어진다니까요. 편지라는 게 지금 보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손이 많이 들어가고 공이 많이. 시간이 많이 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에 만난 분들이라서 더 애틋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이죠. 네. 이거 읽을 때마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일단 새해 오늘이 1월 15일이니까 딱 15일이 지났습니다. 맞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올해 꼭 하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꼭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작품. 아 작품. 우리 이제 새로운 작품을 어떻게 해서 이제 색다르게 더 멋지게 할까. 그게 지금 숙제예요. 저에게는. 그렇죠. 그냥 다른 거는 그냥 건강하게들 다 잘 지내게. 올해 그냥 무탈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작품 아주 그냥 그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시고요. 뭘 자꾸 새로운 걸 봐야. 맞아요. 꼭 봉제라기보다 저도 좀 생각하는 게. 다른 분야로 해서 봉제로 만드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하고는 있어요. 네. 그러시죠. 실천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그 새로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나의 그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노래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꼭 그래야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중에 가장 고맙고 감사한 분께 인사 한마디 전해 드릴까요? 가장 생각나고 고맙고 한 사람은 따로는 없고요. 네. 저희 부모님. 아 부모님. 네. 자식들을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없는 와중에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지금 내가 살아보면 그래요. 춥다고 덥다고 가스레인지에다가 밥 해먹고 하면서도 불만이잖아요. 네. 그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고생이라고 그것도. 그런데 옛날 저희 부모님 시대 사람들은 불을 떼서 빨래도 세탁기도 없이 그냥 냇가에 가서 빨고 했었잖아요. 그 많은 자식도 있고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도 나는 반성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보고 싶고 생각이 많이 나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또 할머니가 되다 보니까 더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연배쯤 되시면 볼 수 없는 분들이 가장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더 보고 싶어요. 남편분께는 어떻게 한 마디 아시죠? 성실하고 멋진.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해요. 일을 그만하고 시골에 가서 그냥 텃밭이나 일구고 살자는 꿈이에요. 그게. 꿈인데 이제 아마 한 1, 2년 후에는 꼭 그럴 것 같아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가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아마 경상도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제 자기 고향 쪽으로. 근데 확실히는 모르는데 제 생각은 저기 서울에서 자식들이 가까운 곳에 있고 싶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와서 나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중요한 건 돈 많이 벌어와서 우리 김용진 선생님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고 싶단다고 벌어지나요 어디? 그렇죠. 노력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신청곡 하나 보내드릴게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선인 씨를 참 좋아해요. 목소리도 좋지만 사람도 좋고. 그래서 이선인 씨의 인연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여태까지 인연에 관한 거를 쭉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또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그재그 내 인생 251년 숙련공의 이야기, 봉제 숙련공의 이야기, 48년 봉제 숙련공, 봉제 장인, 봉제 마에스트로 김용자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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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눈, 첫 사랑, 첫 걸음, 첫 약속, 첫 여행, 첫 무대. 처음의 것은 늘 신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순결한 설레임의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게으름과 타성의 늪에 빠질 때마다 한없이 뜨겁고 순수했던 우리의 첫 열정을 새롭히며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다시 살게 하십시오. 새해 첫 날, 첫 기도가 아름답듯이 우리의 모든 아침은 초인종을 누르며 새로이 찾아오는 고운 첫 손님. 길 위에 푸른 신호등처럼 희망이 우리를 손짓하고 성당의 종소리처럼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는 새해 아침. 네, 오늘은요, 이혜인 수녀님의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라는 시로 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 라디오 금천포포즈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걸 인연이라고 하죠 고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Cly Pharmacy 기분 좋고 싶습니다. 참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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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